오늘 저와 공동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트로피타민 강혜연씨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다시 본업으로 가수로 돌아와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연씨 페이클럽도 많이들 오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오신 분들 계세요. 맞죠? 아름답게 강혜연 팜플렛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축제 현장에서 팬들 만나면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고 일단 팬분들이랑 시민분들과 함께 응원해주시면 정말 힘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하모니축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구에서 대치구에서 이렇게 많이 오신 축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구민분들이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게요. 정말 금천구에는 화합이 잘 된다라고 느끼는 점들이 이렇게 많은 구민분들이 모여서 질서적연하게 깔끔히 관람을 해주세요. 저 지금 말이죠. 우리 자원봉사씨는 또 우리 구민 여러분들 아 이렇게 지금 방금 사자성화 했잖아요. 질서적연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봉 한번 흔들어주세요. 오늘 자원봉사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질서적연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지금 뭐 뜨거운 반응으로 특히나 우리 강혜연씨가 디스코를 하니까 뒤에서 춤추고 난리들 나셨어요. 어머 좀 흥이 오르셨어요? 네 또 이모 오프닝 요즘이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저 금천구에 우리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미션을 하나 제가 네 금천으로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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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능하시죠? 네네 자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금 금빛 찬란한 천 천 천국의 도시 금천으로 오세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대본에 있었는데 아 대본에 없었죠? 바로 금천하면 맨날 이제 생각하니까 바로바로 나오죠. 그러면 또 이제 MC님께서 네 반대로 한번 제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금 금 세 천 네? 천이죠? 다시 한번 다시 금 금세 천 천 천국이 됐구나 와 와 와 제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천국? 어? 천국? 제거랑 좀 비슷한데요? 네 뭐 컨닝했어요 하하하하 네 자 여러분 나 이행시 정말 자신있다 하신 분 계세요? 오 오 우리 학생 자 자 갑니다 마이크가 가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금 금 금 금 같은 이 구애? 잠시만요 자 천 천 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금천하모니축제 자 우리 학생에게 선물 하나 빨리 보냈어요 너무 말을 예쁘게 잘한다 와 자 어디서 왔어요 우리 학생 어디서 왔습니까 아 아 여기서 왔다 자 there 자 우리 학생 개원 학생에게 palm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나 또 자신있다 나 introduce 아버님 아버님 자 해보세요 오오오오오오 금년에 금년에 나올 수도 없고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한 아 누구요? 저 강혜연이에요 김혜연 아니고 아버지 냉이야 냉이야 강혜연이에요 강혜연 오케이 오케이 네 인정하겠습니다 꼭! 자 이일치 자신 있다 저 가운데 일어나 보세요 중절모 네 자 금 금빛 찬란한 금천 천 천사같은 강혜연이 왔다 아 강혜연 팬클럽에서 네 저희 팬분입니다 자 이쪽 사이드 한번 가겠습니다 사이드 자 금천 이행시 이행시 아 너무 여기부터 자신 있으시다 하신다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우리 강혜연씨 트로피타민 강혜연씨의 곡을 또 한 곡 더 저희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곡인가요? 그 다음번에 더 신나는 곡 아주 진한 트로트 아주 신나는 트로트 곡 들고 왔습니다 곡 제목이요 그냥 가면 어쩌나 아 좋아요 오늘 하모니 축제가 딱이네요 자 강혜연씨의 노래 큰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자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